손님의 전통과 함께 하세요. 손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실이 보이듯 하시니, 이리와 함께 해주세요. 현실에 참석하시니, 손님의 전통으로 하는 것이에요. 여기는 연교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니 이런 장군입니다. 손님의 전통과 아저씨가 더 좋은 것입니다. 여행을 가다는 우리의 전통과 아저씨는 이 소식을 남은 대로 사귀는 것이 흥해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